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장면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전주에 했던 것들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 야곱은 매번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남을 쓰러뜨리면서 남을 속이면서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자신이 승리하려고 했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느님과 씨름하면서 이기려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 남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행동을 들여다보게 만드셨습니다. 또 야곱이 이기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야곱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계속 자신의 힘으로 장자, 첫째가 되려고 했고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계속 주도권을 자신에게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은 이스라엘 그 뜻은 하느님께서 싸우신다. 하느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라. 입니다. 야곱은 하느님과 제대로 대면하면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맡김으로써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모습도 확 달라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2장과 33장 하느님과의 씨름 장면을 중간에 끼고 앞뒤로 놓여있는 장면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어볼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장세기 32장 2절부터 33장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안 읽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보다 읽어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과거의 형 예사우를 도망쳤던 야곱이 다시금 형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중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고 이 씨름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야곱이 형을 대하는 모습도 확 달라집니다. 야폭강을 건너면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3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마하나임은 히브리어 마하네의 복수형이고 진영, 군대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마하나임 야곱은 거기서 형 예사우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몹시 놀라고 걱정이 되어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하네입니다. 마하나임의 단수형 두 무리, 두 마하네를 만든다는 것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뭔지 모르게 형과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싸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선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입니다. 마하네와 민하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히브리어는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이 밑에 붙어있는 조그만 점들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것은 후대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만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잘 보시면 맨 앞에 글자와 맨 뒤에 글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두 글자가 서로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두 글자가 핸, 은총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호의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무리, 선물, 호의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또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특히 자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한번 보면 야곱이 형 에사우와 얼굴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과 후에 어떤 배치, 자리가 다릅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양과 염소, 낙타와 같은 선물들을 자신의 앞에 둡니다. 나보다 앞서가 돼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런 다음 글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지극해 보면 내 얼굴 앞으로 가고 있는 이 선물들로 그의 얼굴을 둘러싸야지.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를 볼 것이고 또 그가 나의 얼굴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이 됩니다. 뭔가 그냥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로서 나의 얼굴을 가리고 상대를 대면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대할 때 제대로 민낯으로 대면하기보다는 뭔가 가리고 대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느님과 만나고 나서 푸니엘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푸니엘이라는 말도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나서 대면하고 나서 3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다.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장서 가면서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앞에서는 가장 뒤에 있으려고 했던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장 앞서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은 채 민낯으로 형의 얼굴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원문에서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에사오는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는 모두 무엇하려는 것이냐 하면서 무리, 마하네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마하네를 민하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정령체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형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하느님과 제대로 대면하고 난 이후로는 형의 얼굴 속에서도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야곱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초기고 넘어뜨리면서 자신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 남들만이 아니라 자신 또한 절뚝거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성경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고 새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